충남 계룡과 청양의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맑고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. 오늘 늦은 오후부터 충남 서해안에 1cm 내외에 눈이 오겠고 충남 내륙에서도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.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당진 0도, 대전 2도, 논산 3도 등 0에서 3도 분포로 어제보다 3, 4도가량 더 낮겠습니다. 기상청은 모레까지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춥겠고 금요일부터 차차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